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모주 사 갈래? 모주? 걔네 술 못 마셔? 둘 다 아 술째들이야? 술 못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안녕 오늘은 어디에 가죠? 오늘은 청주 갑니다 청주 안녕 안녕 어때? 도로 사정이라서 이해해야 돼 화내지 말고 나 화낸 적 없는데? 이상한 애 만들기 진짜 화도 내지 말고 참자 춤 봤네 거짓있네 도로 사정 너 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냐 아 좀 길게 찍어야 돼 길지 않은데 어떻게 길게 찍어 그 이후로 맨 처음에 사진 찍고 있었어요? 아니 괜찮아 동영상이니까 빨리 잘라봐 소연아 안할래요 운전 한달차 과연 무사 도착할 수 있습니까? 뭐 드릴건데? 진현이 해줄까? 어 나 진현이 해줄거 그래 해물도 해주지 네 내가 토토콕을 하나 만들어줄게 아 7개 안줘요? 리터치까지 줘요 그럼 아 좋아요 아니 이거 들고 가야 돼 더 파리는 안 돼 실물필 여기 진짜 멋있게 나와 야 우리 동영상 찍어봐봐 그래 언니 여기 언니들 여기 봐봐요 왜? 여기 진짜 멋있어 야 어디가 멋있게 나와 진짜 멋있게 나와 귀여워 귀여워 귀엽긴 하네 귀엽긴 하네 수현이가 너 부끄럽다는데 수현이가 너 부끄럽다는데 수현이가 너 부끄럽다는데 수현이가 너 부끄럽다는데 수현이 수현이가 너 부끄럽다는데 사방할 것 같은데 사진 찍어봐봐 나 이곳에 등장함을 다IR 아침에 요즘 모아진 반쨍 뭐하니? 수현이는 안좋은 놀아 똑같은 놀아 아 소녀가 이벤트 왜 짠 뛰는거야 오케 상담 아이 사랑해 사랑해 뭘 따라해 아 멋쟁이다 너 멋져 부리다 이렇게 해줘야 되다 꾸준히 찍는 거 우리 유튜버야 우리 구독자 7명 7명? 7명 7명 저도 할래요 그래? 그럼 10명 채워야겠다 어때요? 응 알려주기 싫은데 되게 있어보이는 척하네 알려주기 싫다고 술자네 술자 아니 자 술자? 아니 네 저거 네 와 술자도 있었어? 처음 왔어 경쟁이다 아 얘야 얘 꽤 있지 영상? 많은데? 구독! 구독했어 아 진짜? 우와 그러면 우리말고 동물이나 찍었으면 그럼 네가 동물인집 해보는 거 같아 미친놈 아 냄새 정말 귀엽네요 이거 냄새 맡아 봐 진짜 이거 이 냄새 와 그 시장떡볶이 냄새 난다 오 맞어 에피 다영이는 불안하다 앞에 타고 있어 맞지? 아니 미친놈 너 그정도면 거의 앞에 타는 거 같아 부담스러 좋아요 꿔바로우랑 닭강정치킨이랑 양념치킨이랑 눈 맞은 치킨이랑 크리미엄 치킨이랑 그 맛이야? 어 누나 그 충만치킨인가? 야 얘는 진짜 깜짝으로 입고 있네 둘 다 충만치킨 아 충만치킨 거기에 또 오니까 와 집이 진짜 나장판이네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네 이거는 아니네 들고 있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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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언제 다 지우지 아 아 사진분 무료로 받았습니다 뭘 받아? 사진분 무료조차 아 진짜 내가 키가 제일 작다네 여기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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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순 아니잖아 뭐 아니 그냥 아 뭘 보고 있는 건데? 이게 다 파난가 봐 인생샷 찍어줄 수 있어? 응 이렇게 이게 제가 한 거죠? 네? 아니 이 허접한 것이 당신의 러비네 세트 같네 그러니까 잘했다 그렇지 않냐? 묶어가지 말고 세요 두 분 아주 미술관 재미있으신가봐요 되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? 뭐라고 써요? 넌 네 이름 써야지 여기 두 개 썼어 보여? 맞아? 응 잘 썼는데? 그래 넌 이수연 인생샷 럭키 럭키 오늘의 상품권도 가능이었어 헐 어 맛있겠다 줄 하나도 안 썼고요 우리는 기저귀의 순산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 왜 이렇게 그 라온인가 그 자 맞추는 거 있지? 우리 안 해본 거 해보잖아 그래 안 해본 거 해보자 우지한 늙은이들이었나봐 늙은이들까지 있어? 아니 아 설명서가 있네 내가 어릴 때 갔던 곳은 그냥 이런 거 없어 넌 보드게임 같은 거 안 갔던 거 같아 아 갔나 안 갔던 거 같아 언니랑 지연이 따라서 갔던 거 같은데 지연이는 그때부터 좋아했네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 거 알지 너무 좋아 언니 그럼 이거 따르는 동영상 찍어요 어때요? 그럼 간순하게 따라줘 믿어볼게요 질질하는 순간 컷이야 너는 까붓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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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근데 괜찮죠? 잘한다 잘한다 카메라 공포증 있거든 계속 찍어? 계속 찍어? 왜 밥 말려? 왜 밥 말려? 따분。。 한바... 야 꺼봐 가운데 아니 왜 hall 과연.. 아, 하나도 안 먹는 거 아니야? 어, 늘어난다.